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실습에 이어서 ETF 데이터, 수집해 온 데이터를 전처리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난 수업에서 ETF 데이터를 수집을 해 올 때 여기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인스펙트라는 메뉴가 뜨게 돼요. 그리고 이때 크롬 브라우저에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인스펙트 혹은 한글로는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스펙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창이 뜨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탭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 ETF 페이지를 로드할 때 로드가 되는 파일 목록들이 뜨게 돼요. 그래서 올 하면 전부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새로고침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가 로드 될 때 필요한 파일들이 로드가 되고 여기에서 비동기 통신으로 받는 것은 XHR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JS, 그 다음에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을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JS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ETF 아이템 리스트라는 URL이 있는데 이 URL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는 ETF 목록을 수집해 올 수 있었어요. ETF 목록을 한 번에 제이슨 파일을 받아서 수집을 했는데요. 이 제이슨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아이템 코드, ETF 탭 코드, 아이템 네임 이렇게 컬럼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이트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종목명, 현재가 전입위 등록률 이런 식으로 한글 이름으로 컬럼 네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컬럼 명을 이렇게 한글로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의미를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탭도 보게 되면은 국내 시장지수, 국내 업종 테마, 국내 파생, 해외 주식, 원자재, 채권, 기타까지 있는데요. 이 코드도 다 영문 컬럼으로 되어 있고 코드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수집했었던 파일 로드 먼저 해오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파일 로드를 위해서 판다스 로드를 먼저 해오도록 할게요. import pandas as pd 로 pandas 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 계산을 위한 import numpy as mp 를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numpy는 수치 계산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저희가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한다든지 할 때 이 numpy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numpy의 다차원 행렬이라든지 벡터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판다스 내부에서도 numpy 연산을 사용하고 있고 numpy의 데이터 타입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전 실습에서 저희가 저장한 파일을 파일 네임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저하고 파일 네임이 아마 다를 거예요. 이전 실습에서 생성했던 파일 네임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옮겨주시게 되면은 이 파일 네임대로 실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일 네임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이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의 etf하고 날짜명 row 언더바 csv라는 파일명을 출력을 했어요. 이 파일이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경로에 이 같은 파일명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pd.read 언더바 하고 탭키 누르게 되면은 판다스로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 포맷들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저희는 csv 파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read 언더바 csv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은 위에서 지정한 대로 지정하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는데 만약에 여기 오타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렇게 파일 not found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혹은 이 같은 경로에 이 파일이 없다 했을 때도 파일 not found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파일 not found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파일명이 제대로 지정이 되었는지 오타가 없는지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하고 같은 경로에 이 파일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파일 네임 제대로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제대로 로드하게 되는데요. 매번 이렇게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df라는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 불러와서 봤더니 이제 아이템 코드부터 있어요. 네 아이템 코드는 이제 심볼이에요. 그래서 그 주식 종목 코드에 해당이 되는데 etf도 개별 주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코드가 있어요. 종목 코드는 숫자 6자리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템 코드 첫 번째 거가 숫자 5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집해 왔던 곳으로 가서 코덱스 200에서 다시 인스펙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탭 열어보실 수 있고 네트워크 탭에서 다시 JS 눌러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은 새로 고침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템 리스트가 다시 뜨게 돼요. 그럼 프리뷰에서 JSON 포맷의 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JSON 포맷의 데이터에서 가장 첫 번째 아이템 코드 보게 되면은 069500 해가지고 처음에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이 종목 코드가 069500 이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로드를 했는데 앞에 0을 생략하고 가져왔어요. 판다스가 데이터를 읽어올 때 이 아이템 코드가 다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의 타입을 인트 타입으로 읽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야 라고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ift-Tap키 누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 중에 D타입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이템 코드라는 컬럼이 MP의 오브젝트 넌파이의 오브젝트 타입이다 라고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069500으로 이 아이템 코드를 제대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었던 파일 불러올 때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타입으로 불러오게 되면은 앞에 있는 0 숫자가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엑셀에서도 전화번호 다룰 때 뭐 010 하고 시작하는 번호들을 숫자 타입으로 지정하게 되면 앞에 0이 생략돼서 보이는 것과 이제 똑같은 이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제대로 로드를 해왔다 하게 되면은 이제 쉐이프로 이제 행과 열의 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468개의 행이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행의 개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집하는 시기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데이터의 개수, 이 ETF 상품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 ETF 상품이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행의 개수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의 개수가 다르다고 해서 이제 실습을 틀리게 했거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점의 차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 헤드로 이제 상단에 5개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템 코드, ETF 탭 코드, 아이템 네임, 그 다음에 나우벨, 라이즈 폴, 체인지 벨, 그 다음에 체인지 레이트 이렇게 해서 영문으로 된 컬럼이 있는데 우리가 ETF 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컬럼명이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변경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단 데이터도 테일로 불러와서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템 코드 잘 불러왔고 ETF 탭 코드, 아이템 네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잘 불러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DF에 인포하게 되면은 이제 각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과 결측치, 메모리 사용량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포에서 데이터의 개수, 행의 개수가 468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컬럼들 0번 인덱스부터 이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이템 코드부터 마켓 썸까지 있어요. 그리고 논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결측치를 제외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NAV 순자산 가치도 결측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3month on rate라는 것이 3개월 수익률을 의미를 하게 될 텐데 ETF가 이제 출시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이제 3개월 수익률이 없어서 이렇게 결측치로 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템 코드는 저희가 지정해준 대로 오브젝트 타입으로 읽어 왔고 나머지 데이터들 인트 타입, 플로우 타입, 오브젝트 타입으로 불러왔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 44 KB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의 ETF 정보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DF하고 전체 데이터 프레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어떤 컬럼이 거래량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컬럼 이름만 봤을 때 이제 아이템 코드는 종목 코드, ETF 탭 코드는 아무래도 그 메뉴에 있는 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템 네임은 종목명, 그 다음에 나우벨은 현재가일 것 같고 이제 라이즈4은 이제 등락률을 의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밸류는 이제 전일 대비가 아닐까 싶고 체인지 레이트, 체인지 벨은 전일 대비 이제 얼마나 이제 등락했는지에 대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체인지 레이트가 그 등락률을 의미할 것 같네요. 그리고 NAV는 순자산 가치, 그 다음에 3month 언레이트는 3개월 수익률 그럼 이제 퀀트, 어마운트가 있는데 이제 퀀트가 거래량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코덱스 200의 거래량 보게 되면은 100, 62, 11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코덱스 200의 거래량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코덱스 200의 거래량 보게 되면 11, 459, 626 그래서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왜 숫자가 다를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어마운트 봤을 때는 이제 단위가 많이 차이가 나서 어마운트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어마운트는 거래대금 100만 하고 이제 숫자가 이제 스케일이 비슷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같은 날짜에 수집한 데이터인데 제가 오늘 수집한 데이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실제로 사이트에 있는 숫자하고 달라요. 왜 그럴까요? 네, 이 ETF 페이지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중에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동된 가격이 반영이 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시 수집하시면은 이 변동된 가격이 반영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퀀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퀀트 컬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퀀트 거래대금 거래량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럼 거래량 기준으로 정렬을 하려면 DF에 소트 언더바 인덱스가 있고 밸류스가 있는데요. 소트 밸류스가 이제 값을 기준으로 정렬, 인덱스는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돼요. 소트 밸류스에는 옵션이 바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바이를 쓰지 않고 그냥 퀀트라고 바로 적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거래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래량 0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하도록 할게요. 어샌딩, 펄스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정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거는 선물, 인버스, 투엑스, 인버스, 레버리지 이제 오늘 인버스나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ETF들이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위 10개만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헤드에 10 하게 되면은 상위 10개의 거래량이 많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이버 금융 페이지에 가서도 거래량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게 되면은 역시나 선물, 인버스, 투엑스, 인버스, 레버리지와 같은 순으로 정렬이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DF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출력을 해서 보게 되면은 ETF 탭코드라는 게 있어요. ETF 탭코드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ETF 탭코드는 아마도 여기 전체 국내 시장지수, 국내 업종 테마, 국내 파생, 해외 주식, 원자재 채권, 기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ETF 탭코드에서 밸류 카운츠로 빈도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밸류 카운츠 하게 되면은 각각 ETF 탭코드에 있는 ETF의 빈도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ETF 1번부터 정렬을 하고 싶은데 이제 빈도수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트 인덱스 위에서 했던 것과 반대로 위에서는 소트 밸류스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소트 인덱스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인덱스 순으로 정렬이 됐는데요. ETF 탭 1이 64개의 빈도수, 2가 빈도수가 제일 많은데 174개예요. 그 다음에 5번이 빈도수가 제일 작은데 14개예요. 그러면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해서 14개 보면은 5개, 5개, 4개, 14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ETF 탭코드가 여기에 있는 이 탭의 순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자재가 이제 개수가 제일 적어서 14개의 빈도수가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 ETF 탭코드로 이제 한번 인덱싱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분리한 인덱싱 하게 되면 True False 값 나오게 되는데 다시 DF로 감싸게 되면은 이 ETF 탭코드가 1인 것만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국내 시장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그 다음에 타이거 MSCI 코리아 TR, 그 다음에 타이거 MSCI 코리아 TR 똑같이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탭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탭 보게 되면은 코덱스 삼성그룹 타이거 탑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탭 국내 업종 테마 보면은 코덱스 삼성그룹 타이거 탑10으로 되어 있고 국내 파생 보게 되면은 레버리지 200 선물 임버스 2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탭 보게 되면은 이제 레버리지 선물 임버스 2X 되어 있고 그럼 네 번째 탭도 보도록 할게요. 미국 나스닥 100으로 처음에 나오는데요. 해외 주식 미국 나스닥 100이고 그 다음에 원자재 아까 확인했었고 채권 보도록 할게요. 채권은 단기 채권, 종합 채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단기 채권, 종합 채권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7번도 보도록 할게요. 7번 보게 되면 이제 기타인데 금리 투자 합성이라고 나와요. 금리 투자 합성 이렇게 해서 ETF 탭 코드가 국내 시장 지수부터 기타까지를 의미한다 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ETF 탭 코드도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ETF 탭 네임을 만들어서 전처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